소리 나. 이런거는 잘 transmission 가야해요. 아니.. 더 심각한게 있었네.. 이 부분은 베이스 무조건 저희한테 집중해야돼요. 네. 제가 갑자기 파하 홍보 하다가 갑자기 파하 홍보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고생한다 다 했다 집에 가자 오늘 여기서 파할까요? 한국 했으면 열심히 했지 너무 달렸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